야 너 석진이 형이야. 나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에요. 스카우트의 명예를 위해. 요거 치는 대로 우리 종목이 좀 있어야 되니까. 상류운동. 하루에 세 가지 착한 일을 한다. 선서. 상류운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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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보이스카우트이거든요. 상류운동. 야 일단 저 조금 조금 널찌감치 좀 이리로 빼자. 광수야 좀 더 빼자. 빨리 빨리. 야 저 조금만 볼 때리 가져와. 여기 다시 꼽아놓게 가져와봐. 그렇지 여기 좀 꼽아. 딱. 그렇지. 저쪽도. 저쪽도 꼽아 뛰어가서.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잡아야지 끄트머리 시키야. 야 잠깐만. 너. 야. 보이스카우트야. 보이스카우트는 어디서 하지. 왜 보이스카우트예요. 보이스카우트 대장이었어 학교. 대장이었어. 나 배치가 여기 꽉 찼었어. 잘 데가 없었어. 너 배치 뺐은 거 아니지. 자 다음 의자 의자. 야 너 다 부지게 뭐. 태풍이라도 부냐 광수야. 형. 여기 또 가산점에 또. 혹시 여행을 끼칠까봐. 야. 야 좋아 해봐. 해봐 해봐. 해 그래. 막아 빠짝. 이 새끼야 일로와. 그렇지. 야 잠깐만. 아니 아니. 센터리 인마 잘 막아야지 이 자식아. 캠핑 이게 캡자도 모르는 저. 괜찮아. 안 부쳐 가지마. 어 갑자기 안 부쳐 가지마. 이거 다 치는 게 아닙니다. 아이 보이스카우트에서 뭘 배운 거야. 이게 다리 아니야. 다리인데 너무. 이게 이렇게. 다리 아니야. 광수야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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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어 꺾어 드릴 꺾어. 다리 내리고 광수야 얼른. 다리 내려. 다리 내리고. 그렇지. 이렇게. 이렇게 낀 다음에. 가만있어. 다리 내려면 다리. 다리로 하는 게 아니고. 다리.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. 이렇게. 광수야 이거 해. 걸려 걸려. 걸려. 됐어 됐어. 놔 놔. 나와 나와. 이 새끼야. 꺼져 거리지 말고. 나와. 됐다 됐다. 아 캠핑 재밌다. 야 안전하지 누워봐. 일로와. 오 좋은데요. 아 좋네. 나와 나와 이제 나와. 아니. 나와 이제 나와. 나와 이제 나와. 나와 이제 나와. 나와 이제 나와. 나와 이제 무슨 캠핑이야. 아 시키야. 아 따라하기 없겨요. 따라하기 없기도 다 같이. 뭘 시키야? 뭐? 아니 조용 조용. 뭐. 오케이. 대상 받았다고 때리고. 뭐라고? 야 니네 여기 넘어오지 마. 여기.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. 이쪽 팀. 여기 대상 수상자 있나? 어? 야. 야. 이게 밤 되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잘 보기 휴지를 묶어 놔야겠다. 잘 보기 휴지를 묶어 놔야겠다. 너 뭐 하냐. 야 뭐 하냐. 바람에 새기를 갈 수 있게 텐트 위에 바람재를 설치해야겠다. 지금 바로 그쪽이 없어요. 저분도 심사용 아니에요? 저분도 심사용 아니에요? 저분도 저 아줌마들 누구예요? 이래서 캠핑 캠핑 안 오구먼. 원픽 맥주 있으니까 진짜 놀러 온 것 같네. 아아. 야. 야. 야 너무 맵다. 이거 너무 맵다. 그렇지? 머쓱해한다. 지금 머쓱해. 지금 머쓱해. 형 머리 쪽에서. 캠핑 맥주지. 하하하. Cuz. stink 관련된geded. verification Initiatives